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집트의 왕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당당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을 감옥에서 궁으로 불러들인 바로는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말하며 요셉의 능력을 칭찬합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하면 우쭐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감옥에서 석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바로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칭찬하는 바로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우쭐대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세번역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겁과 두려움이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2년 전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석하며 자신의 석방을 청혼하는 모습과는 매우 다릅니다. 2년 전 요셉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구덩이와 감옥에 갇힐 일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석방을 부탁했습니다. 10년이 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은 단순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시종장이 석방된 이후에 자신도 석방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음에 분명합니다. 매일 시종장에게 연락이 올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기다림에 지친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절망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요셉은 죽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자기의 의의가 죽고 자신을 구덩이와 감옥에 넣은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죽었습니다. 요셉의 꿈과 비전도 죽고 교만도 죽고 자신의 열심도 죽고 사람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도 죽었습니다. 요셉은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자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두려웠던 이유가 없습니다. 희망과 기대가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남의 칭찬에 춤추지 않습니다. 왕이 자신을 칭찬해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가 죽은 사람은 사람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미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일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채색옷을 입고 꿈을 꾸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안 죽었습니다. 아직도 안 죽은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고 보디바레 아내의 모함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나는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약점을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고린도우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게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내 능력은 약한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우리의 의 우리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도 비전도 우리의 욕심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죽게 하여 주시고 교만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